여기 평안호 주민 계시죠? 저 건물 저거에요 오다가 죽었어 여기 혹시 한문석 씨라는 분 계신가요? 니가 한문석이를 왜 찾니?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문석이니까 제가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문석아 잠깐만 집에 니 자식들이 찾아온다 빨리 와라 자식이래 제가 태어난 병원에서 알아봤더니 혹시 3살이라도 어릴 때야 좋은 게 뭘까요? 그거가 사람이 된 거고 왜 얘들이잖아 다 마리타물 관세 보살 보상들 우리 함씨 가군이 살아났다 염색했어요? 미쳤어 미쳤어 내 가장 젊어보이는 걸로 달라고 그랬더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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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가장 젊어보이는 걸로 달라고 그랬더니